문화재청은 천년기념물 제155호인 울진 성류굴에서 1200여 년 전인 798년에 신라화랑과 승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글씨가 새겨진 곳은 동굴 입구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당나라 연호와 승려와 화랑의 이름, 왕피천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는 장천 등의 글씨가 음각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. 문화재청은 성류굴이 신라화랑과 승려들의 명승지나 수련장소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정치사회사와 화랑제도 연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밀 학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